무언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 약해지지마 우린 해낼 수 있어 어디선가 누구인가 나를 부르고 있어 걱정하지마 이젠 괜찮아 어제의 내 모습 모두 잊혀줘 오늘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 나도 모르는 놀라운 힘들이 또 다른 나를 지금 깨우고 있어 파워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미치지 않기 위해서 체인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니 내가 널 지켜줄 때까지 내 남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